자 이거는 등기로 넘어가는거에요. 한번 두번째 두번째 이 손이 여기 딱 걸어죽니다. 그러면서 겨드랑이를 걸어요. 그래서 손으로 목으로 보내요. 자 여기서 물 내봐라. 한 손 물 내봐라. 한번 두번. 너무 어지럽다 싶으면 목으로 보내요. 그래서 여기서 손은 1 플러스 1 해서 마무리 요구에요. 동영상 요구를 옛날걸 가지고 오셨거든요. 요거 공부해드리고 오늘은 지루과 별도로 사이드 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지루가기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 아시는데 보면 보니까 이 사이드라는 뭐냐 옆에서 막는 기술은 하나도 못써. 이 사이드.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사이드. 이거는 손목구두. 예를 들어서 손목구두. 이렇게. 그죠? 이 기술은 손목구두 쓸 수 있고 아니면 던져서. 던져서. 연자를 이렇게. 이렇게 사이드 타트. 다 원리는 똑같아요. 원리는 다 사이드 타트. 털러. 아무튼 이 사이드 타트가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두 시간 동안 요거 세 개만 제가 해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. 이제 unsererли 한 시간 동안 obtained 거기를 준비 II 으로 세Ú가 démocrlere? 2. 6. 2.